김태흠 충남지사가 청양과 부여에 댐 건설이 추진되면 수몰지 주민이 거주할 집단 이주 단지를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18일 부여군 은산면 세계마을 주민과 가진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40가구씩 모여 댐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주 단지를 제공하고 관광 유치 시설 등 도차원의 지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. 한편 지천댐 반대 대책위원회는 내일 환경부에서 다섯 번째 규탄 대회를 열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.